아우 쉽다 이제 천천히 저번에 내가 뽑아가지고 언니 한입 줬어 언니가 못 뽑았길래 어 천천히 해비자 자, 천천히 한개 뽑은 그만 뽑는건가요? 똑같은거 뽑기 싫은데요? 아쉽다 앞에 있는거 잡으면 되는거 아냐? 뭔가요 앞에 있는거 뽑아 여기 앞 이거 뽑아볼까요? 여기 있는거 뽑지 난 얘 얘만 올린다 마음대로 해 야, 미소 벌써 열두번 했어 13번 했어 지금 신중하게 해, 미소야 돈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돼 오케이, 신중 천천히 고리 걸고 저 위쪽으로 해 빨간걸 노려 빨간거? 오케이 파일리 같은거 이거? 아니 요거 가까이 있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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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앞에 있는 파일이요 그 앞에 있는거 똑같은건데? 그래도 압박 하나 가지면 되지 오케이 오, 인미소 성공 먼저 두개 하나는 아빠꺼 잘 뽑아봐요 오, 걸렸어 걸렸어 아쉽다 오, 인미소 오, 제발 오, 제발 이게 그냥 놓는다, 미소야 이제 몇번 남았나요? 오, 제발 아쉽다 이제 3번 남았어 지금꺼 포함 3번 제발 아, 일부러 놓는다 왜요? 그러다 앞에꺼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미소야 그런가? 응 저 저 저 저 핑크색 해야될거 같은데 이제 한번 남았어 끝났나? 오? 빵본인데 빵본이야 아, 빵본이네 네